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으로 도망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 번에 걸쳐서 도망가는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1경, 2경, 그리고 3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경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하늘로 승천시켜서 데려가시는 시점을 4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옥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죄의 감옥을 벗어나서 3단계로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가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는 주님께서 오시는 시점을 말씀하실 때 저물 때일는지 또는 밤중에 일는지 또는 닭이 울 때일는지 또는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물 때라고 하는 것은 일경을 나타내는 것이고 밤중에는 이경 그리고 닭이 울 때는 삼경 그리고 새벽은 사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8절에서는 이제 일경, 이경, 삼경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제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다 도망치고 나서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지금 현재는 겨울과 안식일에 해당되는 때에 저희가 들어와 있습니다. 2021년도는 겨울에 해당되고 그리고 2022년도는 안식일에 해당이 됩니다. 자 2020년도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2020년도 이전에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열매가 풍성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2020년도에 해당되는 성경 9절은 요한복음 11장 54절에서 에브라임, 광야 근처에 있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뜻은 열매가 풍성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이전에 진리의 말씀의 편에 서게 된 사람들은 일단은 복이 있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가 도망가는 것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이 안식일이 사실상 주님께서 베푸시는 마지막 은혜의 해가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끝에 가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도망을 치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너무나 아슬아슬하게 도망가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도망가는 것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자 임박한 진노에서 너희가 도망을 쳐라 라고 경고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는데 침례 요한이 AD 26년도에 임박한 진노에서 너희가 도망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 3월 22일까지는 임박한 진노에서 도망쳐야 하는 이 첫 번째 관문인데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파수꾼 파수꾼인 엘리야의 기별을 듣고 그 엘리야의 기별에 맞게 도망을 쳐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로 보내셨던 침례 요한의 기별이 이 마지막 때에도 역시 동일하게 중요한 경고가 될 것인데 이 첫 번째 관문, 첫 번째 감옥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방주의 문이 닫히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가 용의 핍박으로부터 도망쳐서 광야로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데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에 양육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양육을 받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42달 동안에 대환란, 개국 이래로 없던 무서운 환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기간이 바로 1260일인데 개시록 12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함으로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곳으로 날아가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침례 요한이 너희가 임박한 진노에서 도망을 쳐라 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새롭게 하는 것이 이르러 올 것인데 그 새롭게 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에서부터 이르러 오게 되는데 주님의 얼굴은 바로 번개빛이고 이 번개는 삼낮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이 독생자의 표에서 너희들에게 새롭게 하는 은혜가 이르러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감옥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1260일 동안 독수리의 두 날개, 두 증인의 봉사를 통해서 1260일 동안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확고하게 서는 그러한 과정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42달 동안의 대환란 이 대환란은 말 그대로 짐승, 이 짐승이 성도들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성도들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도망을 가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 짐승의 핍박으로 마미암아 목베임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을 게시록 6장 11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짐승의 표의 환란 이것은 성도들이 장례식을 치르는 성도들의 장례식을 치르는 그러한 경험이 될 것인데 이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감옥 그리고 두 번째 감옥을 우리가 충실하게 통과를 해야 그 다음에는 이 세 번째 관문, 대환란을 우리가 통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사도행전 12장에서 10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하여 나오게 되는 과정은 이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베드로가 첫 번째 감옥을 통과하고 두 번째 감옥을 통과하였을 때에 세 번째 관문은 이거는 철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철문 이 철문은 42달의 대환란을 말하는 것인데 이 철문은 저절로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마지막 무서운 이 환란인데 우리가 첫 번째 감옥과 두 번째 감옥을 통과하면서 진리의 말씀에 확고한 확신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절로 열리게 된다. 우리가 그 핍박을 주님의 은혜로 능히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림과 재림을 비교해서 만든 도표인데요. 초림 당시에 침례 요한이 와서 이때의 임박한 진노로부터 도망쳐라라고 말했습니다. 임박한 진노로부터 너희가 도망을 쳐라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말씀을 하셨고 이 침례 요한의 경고를 듣고 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침례 요한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세인들과 율법사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운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증인은 이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증인으로 일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감옥 이것이 바로 이경입니다. 이경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었는데 이것은 삼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삼경을 통과한 주님의 열두 제자들이 대부분이 순교하고 지금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재림 때에도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임박한 진노 이 임박한 진노에서 도망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요나의 표적인데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게 되면 저희들은 1단계 감옥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에 14만 4천인에 해당되는 소수의 무리들을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양육이 끝나게 되면 이제 성령의 인침을 받고 그리고 42달 동안에 대환란을 우리가 통과하고 이 기간 동안에 성도들의 권세가 모두 다 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단위에서 12장 7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42달 동안에 성도들이 짐승에게 짓밟히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 자 그래서 1경 그리고 2경 그리고 3경 이 3경을 통과하게 되면 4경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하늘로 승천시켜서 데려가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본문으로 가서 잠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보금이 모든 민족에게 자 여기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만국입니다. 만국 자 이 만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 그리고 게시록 12장 5절에도 나타나 있는데 모든 만국에게 증거된다 증거되기 위해서 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죄악이 거룩한 곳 우리의 양심 또는 교회에 그것이 버젓이 서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때에 그때에 유다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여기에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망친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99마리 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누가복음 15장 4절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2절에 여기에 보시면 99마리 양들은 그냥 산에다가 그냥 두고 길을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를 찾으러 길을 떠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유다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사람들은 멸망에 가증한 교리가 교회 안에 버젓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 깨닫는다 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자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죄를 떠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도망가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밑에 내려오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 자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7장의 같은 내용에 보면 이것이 그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릇 자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아니한 그릇도 있는데 지붕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파숙군의 자리에 있는 자들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된 그 사람들은 그릇을 집안에 있는 어떤 다른 형제 자매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냥 자꾸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일을 하지 말고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아이를 뵌 자들 또 젖먹이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장성한 불량에 이르려면 아직 먼 다시 말해서 아주 초보적인 그러한 지금 전도 사업에 지금 착수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이 말씀은 너희가 2021년도나 또는 2022년도에 도망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너희가 미리미리 깨어있어서 기도하여라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2020년도 이전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은 저희가 2021년도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는 말 그대로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저희가 들어오게 된 이 시점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치 전쟁을 하는 것처럼 침노하는 정신으로 우리가 천국을 획득하기 위해서 열렬한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마태국 24장을 읽으실 때 우리가 도망가는 것은 맨 처음에는 1경 첫 번째 감옥을 도망쳐야 하고 그 다음에는 2경 을 도망쳐야 하고 그리고 3경을 도망쳐야 하는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1경 이 1경 중에서도 가장 첫 시간 1경이 지금 3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1시간 동안에 도망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2경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 도망치는 것은 너희가 위험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때에는 지체하지 말고 도망을 쳐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1경 이 1경 때에 도망치는 것을 말씀하신 과 동시에 그리고 3경 이 3경 때의 짐승의 표의 환란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3경 3경 경우에는 성도들이 도망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대부분의 성도들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목베임을 당하게 된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경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1경과 2경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통과 해야만 3경을 통과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 갤러리에서 제가 만든 도표 이게 도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께서 꼭 이 도표를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느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오는 것을 만약에 알았더라면 너희가 깨어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1경 2경 3경 4경 점을 때 밤중에 닭울 때 새벽 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한다 라고 하는 것은 멸망하게 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인데 1경에서도 부인하고 2경에서도 부인하고 3경에서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부인하게 된다 자 저크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크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저크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에게 너가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부인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은 1경 2경 3경을 전부 다 실패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가 비록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께서 베드로를 특별히 위에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첫 번째 파수 두 번째 파수 그리고 철문 그 다음에는 도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수꾼은 엘리아이고 두 번째 파수꾼은 두 증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환란 이거는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승천이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야 하는 때이고 삼낮삼밤 땅 속에서를 믿지 아니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입니다 그리고 이경에는 우리가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는 풀묻불의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 나오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과정을 여러분께서 기도원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기도원이 300명의 군사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미디안 군사들을 처부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먼저 땅에 내어던지고 그리고 스가래서 13장에 나오는 대로 또 3분의 1을 이제 여러가지 재앙으로 그들의 목숨을 이제 빼앗아 가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거기에서 금과 은과 같이 깨끗하게 되어 나오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하늘에 데려가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을 정결케 하시는지 그 가는 길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깨닫게 될 때 지금 현재가 어떠한 시점에 와 있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살펴보시고 남아있는 모든 과정을 저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